이번 시간에 MySQL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서버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가 제공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핸들링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웹으로 치면 서버가 웹서버라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돌아가서 MySQL 클라이언트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그 중에서 MySQL Monitor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MySQL Monitor는 MySQL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MySQL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오픈소스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클라이언트 수업에서 하위 수업 중에 보면 MySQL Monitor라고 하는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 수업을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Query 브라우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MySQL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는 안되고요. 여러분이 이걸 써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MySQL Monitor가 콘솔 환경에서 토닥토닥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의 명령어 기반의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MySQL Query 브라우저는 윈도우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GUI 환경입니다. GUI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그래서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hpMyAdmin은 여러분의 서버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이 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MySQL 모니터나 MySQL Query 브라우저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phpMyAdmin 같은 경우는 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저 phpMyAdmin의 서비스로 접근을 해서 이 웹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나비캣은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단점인데요. 유료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아주 많은 기능이 있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도 고려해볼 만큼 뭐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이언트 수업의 하위 수업들로 제가 여러가지 클라이언트들을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될 게 MySQL 모니터입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는 어디든지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대응할 수가 있고 또 편리하게 MySQL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